아 게임이 아깐다 이거 미친새끼들아! 관계자분들 다 나오세요 없더라 뻗치세요. 으흐 한번 가보도록 할 수 있네. 무패 승, 승패! 자 배치 경기 중인 사람 만났네요. 자 첫 경기! 우리 지성이 형님! 공을 내가 뭐라 그랬어? 발등에다 공 붙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본도 줬잖아. 어? 그거 그 그 지금 내 말을 어? 똥으로 뜯는 거야? 는 장난이고요. 네. 우리 선수들 너무 지금 열심히! 으아아하!! 어흐 이 사람은 닉네임도 못 부르겠어. 자 한번 올려주고! 야 가보자. 아 제발, 제발!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제발! 뜨거운 잔디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니야 시간 괜찮아 아직 많아 좋아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죠 미끼 딸이 아닐텐 좋고요 자 박지상 자 그리고 날두 형 잠깐만 날두 형 왜 날두 형 제발 칸토나 칸토나 영화배우기의 거장 칸토나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이거 하 맨니 선수들 내가 조금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더니 아주 그냥 팀을 가르라고 지금 몸소 이렇게 나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야 어 되게 회색 빨간색이 없네 회색에다가 초록색? 야 감 왔어 가볍게 이겨줄게 빠르죠 미키야 미키야 이제 네가 공 받으면 안 되겠다 미키야 왜 이렇게 공을 못 넣는 흠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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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아이고 들어가야지 아예 안 들어갔네 야 얘들아 이 표를 봐 슛 슈팅 15번 했는데 고작 한 번밖에 안 들어가고 저 상대는 한 번밖에 슛을 못 샀어 아니 굉장히 어지러워요 지금 뺏고 뺏기고 아주 야랄났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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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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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 거 어떤데 와 진짜 미키 탈이한 쟤는 이렇게 해야지 칸토나 나 칸토나 진짜 모먼트 빨리 나와라 칸토나 형님 그는 31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가장 멋있을 때 은퇴해야 한다면서 별 이상도 없으면서 은퇴를 31살에 한 그 기적의 남자 기적의 영화배우 맨유의 폭력의 사나이 쿵푸킥의 사나이 응 바로 달려오네 가지고 있으면 바로 달려와 바로 패스로 연결해주세요 우리 선수들 좋아요 우리 선수들 좋아 나만 믿어 아니아니아니 그쪽으로 하면 안되고 고기로 가면 고치고치고치 지성이 형님 나이스 샷이었고요 내가 호날두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호날두는 버릴 수 없어 승급 못한다 네 네 그 와중에 탈출을 하고 말았어요 자아 그래서 이번 경기 이겼고요 야 이제 나 프로 1부 가고 여기에서 좀만 이기면 월클 간다 자 조심해야됩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지금 수비 어디갔어 이 새끼들 빨리 와 빨리 와 다행히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가 미안해 말 취소할게 아니야 아니야 이 개허가 새끼들 이거 아씨 멘탈이가 좋아서 음 아다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가 좋아야 돼서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씨 아 아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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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개새끼 아 아 아 아 하이 하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공을 뺏겼습니다 예 멘탈 잡고요 멘탈 잡아 멘탈 잡아 멘탈 잡아 멘탈을 잡아 잡아요 아 요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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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선생님도 이제 보세요 진짜 줬다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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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계속 패스하는데 패스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내가 누르는 대로 패스가 안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피파 BJ 상대로 회의라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정모 형이 어? 아 잔류한 거야? 아 빡치네 개빡치네 워이크를 갈 수 있을까요? 나 가야 돼 나 월클 가야 돼 시즌 종료 전까지 월클 안 가면 이거 안 돼 내 체면이 뭐가 돼 빨리 빨리 걷어내 걷어내 이놈들아 걷어내 어디로 보내일까 내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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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렇게 길게 좀 보내 나이스 샷! 수! 나이스 샷! 호날두 날도 호날두 툴! 아니 근데 얘들아 이 피파게임 유저가 그 보종값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호ền prestige 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호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되게 피파 사람들이 현실을 안하나 봐 근데 나도 그 생각까지 들었어 오! 자자자자 막아야지 오케이 꿀띨 억까 개꿀랭 너무 억가가 있으면 아니 이 게임에 진짜 돈을 쓰고 싶어지지가 않아 이거 얄미워가지고 왜 이렇게 길어 아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아니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아 게임이 안간다 이거 미친 새끼들아 아 도라이들인가 이거 도란나 아 미친 아 개돌라이들인가 이거 아 이거 도른새끼들이네 아 미친새끼들이 야 이 시간에 PK가 이게 말이 다 되는 거냐 개드럽네 이거 아 아 되게 허무하다 어떻게 뭐 좀 해볼라 그랬는데 공이 뺏기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냐 아니 뭐 좀 해볼라 했는데 왜 안 되겠다 야 날개가 꺾일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아 날개 꺾일 것 같아 어떡하지 좋아 야 내 차례야 내 차례야 이제 자 한 꼴 차이밖에 안 나 지금 이렇게 해야만 했냐 10대1 10대1 이번 판은 이겨야되는데 마 니 구단가치 얼마고 내 구단가치가 지금 3조다 3조 니가 이렇게 붙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어 알겠느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이제 흐허허 아 아 아 흐흑흐흑 아 흐흑흐흑 흐흑흑흐흑 자 더 이상 더 이상 날...날두 날도 가자 으음 패스 이거 그지 같은 거 봐 또 이거 그지 나부랭이 거지 발사기 같은 거 이거 이거 쳐 죽여야 돼 이런 패스니 이거 이런 이딴 패스 어딨어 왜 패스아 그따미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같이 관계자분들 다 나오세요 없도록 뻗치세요